매해 12월 7일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 도로엔 차량이 전면 통제된다. 사람들은 어떤 교통수단도 거부한 채 오직 두 발로 걷는다. 12월 8일은 성모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된 날을 기념하는 대축일이다. 술래자는 집에서부터 93킬로미터를 걸어서 왔다. 이들의 목적지는 하나, 이 성당 안에 술래의 끝이 있다. 이 성당에 이름은 흘러였습니다. 순례자들은 성당에 도착하기 몇 킬로미터 전부터 각자의 방식으로 고행을 한다 그 고통은 누구의 강여도 아닌 스스로의 성태 극단적인 방식으로 고통을 자처하면서 자신의 죄에 용서를 구하고 소망을 기원한다 간절함이 깊을수록 감내하는 고통 또한 처절하다 그 날이 8월에 6말을 걸어가면서 구매하는 중 날이 8월에 8월은 제가 전달이 2일 3일 났다 ל 작년 일일의 8월은 7일까지 새로간에 4시간이 전부 다가고 전달이 3일까지 3시간이ечение . . . . . . . . . 이따가 다시 살고 나갈 수 있어요. 주꾸만 제거는 참가자. 전국에서 저를 통해 주신 sich 그 위험을 통해 오신 것을 기획하여야 합니다. 전국에서 마치다. 전국에서 마치다. 여기에서 마치다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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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난의 길 끝에서 그들은 무엇을 만나게 될까